자, 찬잔식들 드셨습니까? 자, 이부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상담 참여해 주시려면 유튜브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거기서 라이브나 실시간이라는 탭이 있는데 그거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거기 글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명, 그 다음에 비중, 매수가 궁금한 거 올려주셔도 되고요. 자, 마찬가지 전화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거고요. 자, 아까 안내 말씀 드렸듯이 야인시대 2부는 종목상담하고 히든카드로 구분돼서 진행하는데요. 자, 오늘도 정성껏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첫 종목 바로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374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 15% 진단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 휴림 로봇은 다른 로봇, 똑똑한 로봇주가 없을 때 매매하던 종목입니다. 이거 옛날에 동부그룹에 속해 있던 로봇주인데요. 그 다음 중국에 또 넘어갔다가 뭐 여러 가지 되게 우여곡절을 되게 많이 겪은 로봇주예요. 자, 근데 로봇 주식도 여러분들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지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벌써 380만 대가 보급이 돼서 각 공장에서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서는 화낙이라는 기업,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 이런 절대적인 강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휴림 로봇은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서비스 로봇, 지능형 로봇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로봇 시장 여러분들 저는 이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커진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로봇은 세상을 바꿀 물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 주식에서 지금 이미 네임버 로봇 같은 경우 10배가 나왔고 이 종목 나중에 길게 보면 100배 이렇게 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명인들로 복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질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그렇게 480배씩, 400배씩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에 경쟁하던 기업들, 야후코리아, 라이코스 이런 쪽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물론 휴림 로봇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1등주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만 봐도 딱 나오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게 3,740원 정도면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거나요. 아니면 작년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조금 긴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휴림 로봇의 주가는 저때 2022년도에 12,000원대 고점 찍고 지금 계속해서 6토막 가까이 났네요. 6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자, 뭐 한 5토막 정도는 났습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의 주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2022년도보다 10배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이런 차별화 현상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 로봇줄을 안심하고 들고 가시려면요. 휴림 로봇 같은 종목이 아니에요. 이 휴림 로봇을 제가 진짜 쉬운 진단에서도 그렇고 몇 번 진단을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린 얘기가 이 종목 말고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종목을 하세요.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대한 설명은 워낙 많이 들여서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마다 거의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740원이시면 이야, 좀 손실폭이 많이 큽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좀 기다려 보시면 뭐 한 3천 원 이상 정도? 3천 원 이상 때는 한 번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천 원 이상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시고요. 이왕 할 거 1등주 갖고 가세요. 레인보우 로봇틱스로 종목 교체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금오수교 한 번 봐드릴게요. 금오수교 12만 500원의 25% 이제 유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금오수교를 매수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이거는요. 아마추어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이 금오수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기업이 주종목이 합성고무 쪽이잖아요. 여러분들 유가가 급등할 거라고 하면 차라리 헝구수교를 매수하시든지 한국수교를 사셔야죠. 이 금오수교를 사시면 안 되죠. 이게 보시면 보세요. 유가가 급등할 거라고 보시면 이게 헝구수교 보세요. 이 주식을 사셔야죠. 번지수를 잘못 잡으면 안 되죠. 번지수를. 번지를 잘 잡으셔야 돼요. 유가가 당겨진다면 유가의 급등을 예상한다면 이게 나와 있는 헝구수교를 잡으셔야죠. 이걸 잡으셔야죠. 또는 한국수교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한국수교 있죠. 이게 한국수교잖아요. 이게 시가, 종액의 적은 기업들 이런 종목을 잡아야 주가 탕탕 치고 가는 거죠. 유가 상승할 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GS 같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S-OL이나 이런 거 잡아서는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S-OL 잡아. 이게 S-OL 아닙니까? 이게 S-OL 보세요. S-OL이에요. GS 볼까요? 예, GS. 이게 GS잖아요. 주가 못 가잖아요. 이거는 잘못 잡은 거고요. 검호수교 주가가 움직이려면 이게 움직이려면 중국의 성장률이 나와야 돼요.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검호수교예요.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오늘 매수를 좀 잘못하신 거. 이거는 25%, 오늘 12만 500원에 25% 정도 가지고 계신 이건 내일 정도 있잖아요. 지금 국제 유가를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WTI 한번 제가 국제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WTI 뉴욕 선물입니다. 지금 85달러입니다. 지금 보니까 85달러 66센터입니다. 제가 봤을 때 90달러 정도까지 한번 돌판하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은 90달러까지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면 95달러까지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90달러나 95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세가 나오면 주가는 좀 더 검호수교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한계입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올라오더라도 이게 나와 있는 검호수교는 주가는 좀 상승하는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격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왕 25%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25% 중에서요. 주가가 13만 원 정도 오잖아요. 오면요. 절반에도 아세요? 나머지는요. 얼마 정도? 한 13만 5천 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13만 원 정도 오면 절반 매도 나머지 13만 5천 전략 다 매도하고 이건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틴 봐드리겠습니다. 평균 단가가 7만 2,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주시고요. 비중은 16% 매수하셨네요. 컨센서스 잘 나오는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많이 쫓아가진 않고 적당한 가격에서 막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이런 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일단 전저점이라는 자리 6만 6천원 정도였었는데 그 가격을 이탈하면서 조금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넥스틴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할 만한 종목입니다. 이거 전공정 단계에서 웨이퍼 단계에서 미소 패턴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KLA 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의 이쪽하고 장비 성능 수준이 비슷한 그런 정도까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이렇게 빠졌지만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시청자님 그것도 조금 시장 상황하고 같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쪽들 이런 쪽들이 움직이더라도 확실한 애들 확실하게 좀 많이 빠져서 전공정 장비 중에서도요. 확실하게 좀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안 올라온 종목들 이런 것들 슈팅이 나왔고 그전에는 HBM 관련되는 쪽이 많이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 넥스틴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좀 저점을 찍고 반등 나온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었던 국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시장하고 좀 잘 이렇게 맞질 않아서 이렇게 밀린 모습이 나왔는데요. 기관들 매도도 좀 많이 나오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냥 좀 보유를 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반등 시도가 나오더라도 여기 올라가다 보면 22평선 근처에서는 좀 걸릴 겁니다. 그 가격은 한 6만 8천 원대 정도예요. 하지만 걸리더라도 또 반도체 업황들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다 보면 튀어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좀 시간을 좀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 7만 5천 원 근처 정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7만 5천 원 근처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고점 찍었죠. 여기서 고점 찍었죠. 여기서 고점 찍었죠. 여기에 매물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올라오기만 올라오면 이 가격이면 내가 팔고 다신 안 쳐다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일단 기다려 보시면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을 좀 투자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보니까 테스를 제가 진단해 줄 텐데 테스 3만 4천 2백 원의 20%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께서 보니까 매수한 지가 2년이 지났네요. 매수한 지가 딱 2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손실 중에 있다는 건 오늘 16.94% 오늘 상승세가 나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테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테스가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HBM HBM 공정장비 공정장비 이 장비를 수주했다는 소식 때문에 테스가 최근에 시세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터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제가 지난해 테스라는 기업 자체가 적자를 봤잖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해 테스의 영업이 얼마나 보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테스가 적자가 나왔잖아요. 지난해 보니까 적자가 얼마 나왔냐면 59억에 그렇죠? 마이너스 59억입니다. 마이너스 59억에 지금 적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적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적자 이 적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적자에서 여러분도 흑자로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가 주가가 있잖아요. 가장 달리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가 가장 주가의 달리기 좋아요. 이 종목은 삼성 전자의 HBM 공정장비를 수주한 것도 있지만 지난해 적자를 보고 있다가 올해 흑자로 돌아서는 거니까 주가 달리기 충분히 나올 것이다 보고요. 34,200원에 매수하실 때 한번 볼까요? 34,200원이 어느 정도가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 차트잖아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이게 연봉 차트고 지금 보니까 월봉상이나 주봉상을 놓고 보면 이 가격대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하면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3만원까지는 반등은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요. 기다려 보세요. 이게 3만원이니까. 여기서 3만원이 이 정도에까지는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세요. 3만원을 돌파가 나오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한 3만 1천원이나 3만 2천원 꼭 3만 4천원까지는 기다리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꼭 기다리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 주식을 3만 4천원에 사가지고 주가가 빠질 때는 얼마까지 빠졌어요. 1만 4천원 내려왔어요. 그렇죠. 한때 주가가 1만 4천원 내려왔었잖아요. 이때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요. 같을 수는 없으나 그동안에 고생한 것이 워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3만원 정도 넘어가면요. 이때는 물량을 조금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얼마까지 한 3만 1천원 이 정도 가면요. 이 종목이 지금 HBM 수주를 받았으니까 최근에 주가가 오른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주가가 2만원에서 올라온 거예요. 주가가 2개씩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요. 큰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이게가 주가가 얼마입니까? 이게서 1만 8천원짜리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급등을 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 정도가 3만원 오면 지금 얼마 3분을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 3만 1천원 정도 오면 또 3분을 매도하시고 그 다음 또 한 3만 2천원 정도 오면 나머지 전략 매도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세우세요. 3만 오면 나의 물량에 3분을 매도 3만 1천원은 다시 또 3분을 매도 3만 2천원이면 전략 다 매도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세우라고요. 가만히지 마시고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에로트베큐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2만 2천 5백원 비중 10% 실적도 좋고 앞으로 좋다고 샀는데 물려서 꼼짝 못하신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2만 2천 5백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2만 1천 2백 50원이면 시장도 좀 생각하셔야죠. 시청자님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얘기 있고 오늘 보시면 최근 들어서 하락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월등히 많던 시장입니다. 실적 부분들 이런 게 잘 나온다고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다 올라갈 것 같으면 주식이 너무 쉽죠. 주식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되게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면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시장이 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니까 얘도 같이 조정받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실적 부분들이 건식 시각 펌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작년에도 실적 부분들 굉장히 좋아졌고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에로티백 교형 같은 종목을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데 단 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 옆으로만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런데 보시게 되면 저점은 조금 이렇게 높이고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점은 높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전자점을 깨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만약에 큰 충격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는 보유해 보시고요.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여기 지켜줘야 될 자리는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17,8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를 하시고 17,800원 이라는 가격을 안 깨면 그냥 보유를 하시면 이 종목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격을 깬다면 그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보유해 보세요. 보유하시다 보면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2,500원이신데 한 26,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만 기다리시면 이 정도는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여유있게 보유하셨다가 2만 6,000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루니시라는 종목이 있죠. 5만 8,000원의 비중을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손절할까 이렇게 물어보신다. 암 진단 관련해서 우리가 영상 판독 솔루션 기업이잖아요. 루니 이 기업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사람들이 아마 저는 이 종목에 상당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때 이 종목의 주가가 한때 13만원 이상 가진 적이 있으니까요. 13만원 11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때에서 상당 기간 동안 머물려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루니시 상장된 게 언제 상장이 되었냐면요. 2022년도에 상장이 되었어요. 7월 달에 상장이 되었잖아요.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4월이니까 해수로 보면 2년이 되었어요. 지금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장하면서 그게 상장에 대한 금액들 상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금은 충분히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게 되면 공모했을 때 그 공모자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 종목에 지금은 제가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보세요. 지금은 얼마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죠. 2020년도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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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입니다.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고요. 올해도 아마 5년 연속 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의 지금 종업원이 몇 명인가 볼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렸냐면 종업원 한번 볼게요. 이 회사의 종업원이 몇 명이냐면 종업원이 263명이에요. 이 263명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겠죠. 인건비 연구개발비가 나가겠죠. 보통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연구개발비는 보통요. 제약바이오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보통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 거의 한 10% 정도의 연구개발비가 나가요. 그러면 이 종목에 지금 현금을 얼마나 갈리나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진단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볼까요? 지금 보니까 현금을 얼마를 현금을 지고 있냐면 현금성 자산은 317억을 가지 있네요. 현금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현금이나 자기압수포나 보통예금을 말하는 이거는 순수한 보통예금이에요. 또는 정기예금이에요. 그다음 이거는 한 317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게 보이니까 유동금융자산은 얼마 정도 가지냐면 한 1900억 정도 가지 있네요. 이건 아마 당자예금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기간 1년 이상을 말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한 자금은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내년도 적자 보고 그 다음에도 적자 보게 되면 이 돈이 조금조금씩 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유상정자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요. 돈이 떨어지게 되면 손을 벌려야죠.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어요. 우리들한테 손을 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나와 적자가 나오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원칙을 가지고 주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4년 연속 적자가 나오면 되도록이면 조금 멀리하세요. 연속 적자가 나오면 좀 멀리하라니까 좀 멀리해요. 피 같은 돈이잖아요.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종목에다가 적자 보는 종목이 되도록이면 좀 멀리하라니까 멀리. 매매하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하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 가격이 5만 8천 원이면요. 오늘 종가가 5만 3천 5만 3천 4백 원이니까 매수가 정도 오면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양대 시장에 실적이 좋은 주식이 많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종목 개최하는 전략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가 연결되어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얼마에 3만 4천 4백 원에 20%예요. 3만 4천 4백 원에 20% 매수하셨고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4월 1일 날요. 4월 1일 날요. 4월 1일 예. 매수 잘 하셨네요. 이거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전자 개토일 해서 괜찮고 성적도 괜찮고 이래서 매수를 했어요. 반도체 장비 업종이에요. 네. 반도체 장비 그리고 대단한 회사예요. 진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옛날에 코스닥 처음에 막 다컨범을 생기고 그때부터 회사에 상장돼 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이 납품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2000년대 초중반 정도로 기억하는데 납품빌이 이런 걸로 조금 연류가 돼서 삼성전자에서 잘렸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납품하다가 삼성전자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게 황철주 회장이 굉장히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은 분이에요. 이 회사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님 황철주 회장님인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중소기업 청장을 하세요. 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 안 할래요. 나 그거 안 하고 나 그냥 회사 열심히 운영할래요. 라고 그렇게까지 회사에 애착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은 돼있다라는 얘기죠. 여러가지 좀 이런 것들 울퉁불퉁한 그런 구간도 있었는데 뭐 태양광 사업에 진출했다가 거기서 뭐 손실 막 이렇게 나서 그거 손비 처리도 하고 중간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다 극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은 게 하반기 정도에 그 뭐 대만 아마 TSMC겠죠. 그쪽하고도 이 거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SK 메모리 쪽으로도 확대가 된다라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조금 길게 중장기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시청자님 그렇게 길게 좀 들고 가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네 그러시면 좀 길게 올해 하반기 정도 올해 연말 정도 그때까지 좀 들고 간다라는 생각하시고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따라 술렁출렁할 수는 있어요. 그게 주식이니까. 자 근데 나중에 뭐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좀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시고요. 나중에 연말 정도에 보시면 아마 지금보다 주가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한 5만 원까지는 갈까요? 연말까지 가면 5만 원까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현재 상태가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대만 쪽에 그쪽하고 확실하게 이게 딱 매칭이 되게 되면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면 가능도 하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가격은 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차분하게 그때 가서 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가서 문의 한번 더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동진세미캠이라는 쪽만 봐드릴게요. 4만 8,5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동진세미캠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관광액이나 연마제나 SOC 쪽인데 최근에 동진세미캠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과 솔브레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원래는 원래는 솔브레인 시가총액이 높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동진세미캠이 솔브레인이 사실은 관광액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동진세미캠이 좀 뺏어왔어요. 솔브레인의 관광액을 좀 뺏어왔어. 솔브레인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한 2조 3천원 가까이 되고 동진세미캠은 2조 4천원 가까이 돼요. 저는 앞으로 동진세미캠이 시가총액 순위가 빠르게 지금 아마 올라올 거예요. 저는 지금 코스닥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안에 최고도 몇 종목 정도의 종목에 올라올 거냐 한 반도체가 5종목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반도체가 코스닥의 시가 1위부터 10위 안에 반도체 종목이 최소한 5개가 진입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동진세미캠은 지금 시가 2조 4천억짜리인데 이거는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 이거는 좀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볼까요? 지금 2조 4천억이니까 지금 1봉 차트입니다. 그다음 2개가 주봉 차트고요. 아직까지 신고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개가 월봉 차트고요. 사상 신고가가 얼마냐면요. 여기가 5만 2천 100원입니다. 5만 2천 100원인데 최근에 5만 1천 500원까지 반드시 나왔었어요. 이 고점 돌파가 나올 거예요. 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이 4만 8천 0 50원이니까 이거는 가지고 계세요. 이 최고점이 대략 5만 2천 원이에요. 여기 오면 이거 돌파가 나올 때까지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지금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최소한의 가격입니다. 최소한의 가격은 5만 2천 원까지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이 정도 적어도 시가 종액이 최소한 3조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3조 정도는 여러분들 3조 정도는 시가 종액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시가 종액이 한 3조 좀 넘어가고 있죠. 동진세미캠은 단기 5만 2천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5만 4천 원까지 사상 신고가가 나올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단기 5만 2천 원 좀 여유 있게 가져가면 5만 4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 봐드리겠습니다. 14,8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10%고 최근 들어서 외국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입국을 하죠. 지금 올해 들어서 중국 관광객들하고 일본 관광객들 거의 우리 팬데믹 이전 수준의 한 80% 정도 그 정도는 회복됐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외국 가면요 카지노 한 번씩 이렇게 땡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오면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VIP 고객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이거 매출액 기준도 그렇고요. 올해 예상치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사상 최고치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이 부분이 전혀 엉터리 얘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올해 예상치 나오는 게 1조 천억 정도 매출 그 정도에다가 영업이익은 1,7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위쪽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근데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오늘도 이 22평선 강하게 빨간선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강하게 위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자 이 2평선이 이렇게 강하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는 깨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지지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이거를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깬다고 하더라도 이 2평선 자체가 깨지면 그거를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 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런 모양이 있고요. 자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좀 깨더라도 충분히 되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의 2평선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 정고점 여기서 좀 위쪽에서 조금 예 위꼬리를 좀 길게 단 자리가 있죠. 자 여기 돌파하느라고 돌파 시도를 하면서 22평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시간은 좀 걸려 필요할 거예요.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돌파한다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되면 만 7천 원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만 7천 원 근처 정도에서 뭐 일단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 소행 제약주 하나 봐드릴게요. 예 3일 제약입니다. 매수 가격이 만 천 팔백 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우리가 3일 제약 그러면 그 안가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 다음 또 간질환 쪽하고 이런 소화기 소화기 쪽에 좀 특화된 그런 기업이죠. 이 기업이 이제 올인화할 그런 의약품을 직수입해서 독점 판매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 기업이요 제가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이게 원래 설립한 기가 6.25 전쟁 이전에 이 기업이 설립된 기업이에요. 1947년에 지금 설립이 되었고 상장된 게 얼마입니까 198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은 제가 저는 이런 기업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제약바이오 저는 플랫폼 기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리지널 전통기업들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유한양인이나 종건당 대웅지학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부각약품 이런 기업들 전통적인 제약임을 저는 좋아하는데 이게 나와 있는 삼일제약은 매출의 규모나 영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기업이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가나 간질환 쪽 이런 쪽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주가는요 지금 시가종액이 지금 2042억 가까이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좀 주가는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큰 폭의 그런 기대는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좀 더 여름이 되고 되면 이 안가 쪽에 매출은 좀 늘어날 거예요.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보통 어린이들의 눈병이 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출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거는 11,800원이면 지금 가지고 계시다가 그 정도 오면요 매도하세요. 11,800원 정도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11,800원 정도 오면요 좀 매도를 하시고 규모가 좀 큰 기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종건당을 하셔도 되고 한미약품을 하셔도 되니까 이런 덩치가 좀 큰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